Q. 다른 스탄트와 함께 합을 맞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? 좀 특별한데 사람들이 싸우는 걸로 졌어요. 그.. 뭐야? 의미야세요. 서로 다른 스탄트분들과 함께 합을 맞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? 제 몸에서 비트박스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무대에서 비트버거 심재원 형과 그리고 저희 안무가 구영이 형과 함께 안무도 같이 만들고 가사도 같이 짜면서 나레이션과 함께 리리컬한 비트와 함께 춤을 표현해 봤는데요. 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작곡으로 자기 개인기, 솔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감사합니다. 드럼 솔로를 준비했는데요. 어릴 때 꾸받던 꿈을 여기 지금 액수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느낌이 좀 새로웠고 콘서트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요. 이번에 저 콘서트를 통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미니 앨범 마마에 수록된 What Is Love이라는 곡을 편곡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R&B 장르를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요.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Beautiful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가사는 없는데 이번에 제가 녹음했을 때는 제가 이번에 솔로곡으로 할 때는 개인 무대 할 때는 가사도 넣어서 정말 Beautiful 말 그대로 아름다운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무대를 꾸며봤는데요. 켄지 작곡가님이 직접 작곡해 주신 락 노래를 이번 개인기로 했는데요. 이 무대를 하면서 저의 에너지를 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저만의 개성이 뚜렷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준비했으니까 이따 공연 보시면서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기 솔로 무대가 퍼포먼스 무대인데요. 일단 음악과 안무는 비트버거의 심재원 형이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솔로로 하는 무대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, 콘셉트는 일단 큐티 섹시보이입니다. 네, 한번 지켜봐 주세요. 큐티 섹시보이.